반가워요, 여러분. 많이 기다리셨죠?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와, 이거 봐요. 이야, 진심으로. 평소에 다 드시는 밥상인가요?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해 먹네요. 좋아요. 무슨 꿈 꿨죠? 2023 초간단 만능간자 간단 버전이래, 간단 버전. 고독한 난. 보험택시 원장사. 단 세 가지 양료만 필요합니다. 돼지불뱅. 시작합니다. 잘 됐다. 저기에 나와야 돼요, 저기에 나와야 돼요. 이번 주말 풍성하게 만들어줄 모험 운전사가 만든 돼지불뱅.